야고보의 동생 하늘에서 나왔다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걸 강조하는 표현방식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야 하늘이 냈다고 어떻게 냈는데 알에서 나왔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왔는데 동정년데 그냥 하늘이 잉태를 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진실성 여부랑 상관없이 그 말을 쓴 이유가 뭔지를 알자는 거예요 진짜 동정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을 굳이 성경에 쓴 이유 안 쓴 보금도 있어요 동정녀를 안 밝힌 보금도 있어요 사대보금 중에는 그런데 굳이 밝힌 그 보금의 의도는 뭐냐 그 얘기를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이 양반은 낳을 때부터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사람이야 이 말을 밝히고 싶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죠 야고보는 주의 형제입니다 에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바울은 또 이방선교회에서 바울이 리더라면 에루살렘에서는 야고보가 리더였습니다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자 완전한 법 자유의 법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법이라고도 지금 하잖아요 성령의 법 천국의 법 너무 많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각자의 자기들의 십자가를 져라 이게요 십자가가 사람 매달려 죽은 데를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생긴 십자가도 많아요 제대로 된 십자가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뭔 소리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두대에 돌아가셨으면 지금 교회에 단두대 그려놓을 거예요 단두대 그려놓고 단두대의 진리에 순복하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진리인데 마침 로마의 처형 방식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게 재밌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각자대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십자가의 진리성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는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단순히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이라고도 표현한다 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랑과 정이 지혜와 질서로 생겼다고요 이 얘기는 구약에 나온 말을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이런 이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완전한 법입니다 이걸 따를 때 완전해요 십계명보다 이게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당시 구약으로 옛 언약으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니네 최소한 이건 지켜 하고 내려준 거고 진짜 완전한 법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 그대로 왜냐하면 구약은 돌멩이에 새겨진 계문이잖아요 계율이잖아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맞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다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아니까 왜 십계명이 중요한 지도 알고 십계명을 적용할 때도 응용이 자유자제하고 십계명에 설명 안 된 것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선악을 다 식별하는데 쓴단 말이죠 이게 다르다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라는 예수님 말씀도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한계가 생겨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뭐 어디 교회나 회당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하나님 안에 앉아 있는 거 맞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충격적이죠 아무 일만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려면요 제대로 지키려면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는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쉬는 거고 성령 현존의 안에서 쉬려고 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또 여기 안식하시는 순간 성령의 지혜가 오고 게시가 와서 자명하게 살려라 해서 살려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에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일날도 제대로 안식일 지킨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에 안식을 해버리니까 사람을 살려라 해서 사람 고쳐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뛰어와가지고 너 아웃! 방금 율법 어김! 십계명! 그것도 안식일날 움직이지 마라 그랬는데 십계명을 너가 입안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만 율법이 완성되지 니네는 율법의 한 조각 붙잡고 그거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져 이번 스타워즈 영화 아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나 아주 뭐 미미한 얘기입니다 스타워즈 영화에서 제가 재밌게 본 저는 이제 포스 나오면 일단 재밌어 하거든요 포스가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스타워즈를 보면 이 후반부 작품들을 보면요 제다이만의 특권을 자꾸 버리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수만이 제다이만이 포스를 썼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타워즈 관련 영화들을 보면 일반인도 포스를 자각하는 듯한 내용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도 보면 일반인이 포스를 자각한 필링이 왔어 느낌 왔어 포스 나 제다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느낌 왔어 그러더라고요 홍의각당에서 신사! 확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나 포스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 제다이도 아닌데 제다이는 이제 정사 대사라면 왔어 홍의각당에서 수사가 이제 파다완 정도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제자 파다완이 승급하면 기사가 됩니다 나이트가 됐다가 마스터가 돼요 요다 같은 사람들은 마스터죠 학당 대사급 대사 온불교 출가위 마스턴 출가위 그 밑에 법강 항마이죠 온불교식으로 기사는 그 아래는 이제 수사 법마상정급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나 믿겠어 할 때가 있다고요 확신해 포스가 있다는 걸 확신해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제 나름대로 재밌게 보는 방식은 저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구약은 소수의 예언자들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걸로 사람도 살리고 제 나이들 다 하는 거예요 포스 가지고 사람도 살려요 성령 받아서 사람도 살리고 별짓 다 했어요 엘리아 엘리사 하늘로 그대로 올라 승천해 버리기도 하고 엘리아 엘리아 같은 경우 살아서 그대로 승천해 버리고 저와 등선해 버렸습니다 포스로 살아가던 소수의 예언자들 신약은 뭔지 아세요? 구약은 소수만이 성령을 받고 다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올인하는 시대 즉 주어진 계율만 지키고 소수만이 성령을 받아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신약은 뭘까요? 이건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신약은 소수의 마스터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성령 받아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류가 다 포스를 받아버리는 제다이에서의 새 시대죠 그거 개벽이죠 지상천국이 오는 그때 이제 거부하는 다크포스들은 싹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이 세상천지는 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넘치게 하겠다 왜냐? 성령 안에 살아야 성령에서 율법이 터져나오는 그게 완전한 법입니다 구약까지 알아야 돼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앞으로 오는 내 옛 언약 구약은 이미 나갈이 됐다 여호와 말씀입니다 이미 나갈이다 새 언약이 이제 시대가 올 거다 새 언약의 시대는 특징이 뭐냐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져서 안에 그 성령의 그 율법을 새겨 놓게 해가지고 성령에 새겨진 율법이 영혼에 새겨져서 거기서 터져나오게 하겠다 그럼 그때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 말까지 써있어요 하나님을 아르란 말이 할 필요 없어진다 왜?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자녀고 인류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게 구약에 나온 예언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내가 그거를 선포한다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포만 한 거예요 그 시대가 나로 말미야마 이제 시작됐다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도 매달리고 하신 거죠 뭔가 확실히 왔다는 걸 구약에 그게 그렇게 써있거든요 어린 양이 와가지고 중생의 죄를 대신 안고 제물로 바쳐진다 그거 다 구현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법 이 자유의 법을 지금 야고보가 주장할 때는 뭐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구나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 있는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안주하는 자 이것도 진리의 안주죠 이게 말씀의 안주고 진리의 안주예요 단순한 성령의 안주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성령에 안주한 분들은 성령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얻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개를 성령이 앞으로 보호해서 성령이 그대들에게 임해서 그대들을 보호해주면서 잘 도와줄 건데 진리를 가르쳐 줄 건데 성령이 주는 게 두 개다 하나 진리 내가 말했던 거를 다시 너네가 제대로 알아먹게 해줄 거다 또 하나 평안을 내가 남겨놓고 간다 세상에 그것도 성령이 준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근데 평안만 얻고 있으면 칭의 진리까지 알아먹어야 진리 안주가 이루어져야 성화 간단하죠 제 눈이 잘못됐는지 전 성경을 보면 다 그 말만 보여요 지금 이런 구절 하나도 여러분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뭐로 보여요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말 하시는지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즉 이게 칭의는 이룬 거예요 의로워지긴 했는데 이 법을 들여다만 보고 왜냐하면 일반인은 이 법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왜 이건 성령 안에 새겨진 거라 성령을 못 받았으면 이 법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성령에서 이게 자명하다고 하고 이게 찜찜하다고 하는 게 들려요 직관으로 그럼 이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버지 미안한데 전 일단 저기 대학 가고 하겠습니다 대학 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취직 취직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취직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또 취직하고 그러면 아버지 일단 뭐 또 안정적 자리까지 가야죠 그러다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지금 바로 성령과 만나야 되고 성령의 법을 지금 바로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말고 안주하라는 거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해야 안주한 거예요 늘 해야 그 자녀 중에 게임에 안주한 친구 있죠 저 친구는 게임에 안주했네 틈나면 어디 있어요? 게임기 앞에 컴퓨터 앞에 그 정도 해야 안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말 안하면 안해요 게임을 안주가 아니죠 아 아빠 좀 이놈이 할게요 게임을 전혀 안착이 안 돼 있는 거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안주한 친구들은요 몸이 다른 곳에 있어도 어때요? 영혼이 게임에 안주하고 있어요 이미 그 친구 머릿속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게임 채널만 봐요 마음이 게임에 꽂혀 버렸으니까 몰입이 돼버리면 안줍니다 그래서 몰입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안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지적한 거예요 칭의는 이뤘다면서 성화로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과 똑같이 야고보 에루살렘의 지도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웬만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런 똑같은 점을 찾아내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마다 개성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그 안에서 공통의 소리가 나온다면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야고보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소리를 한다면 신기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구에서 울렸던 성령의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잘 충돌시켜 보면 나와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짜 안주한 자는 실천한다 같은 말이고요 그들은 그들의 실천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겠죠 저 믿었고요 믿으니까 성령 받았어요 믿고 성령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그럼 해봐라 이거야 해봐 선을 해봐 악을 하지 말아봐 근데 악은 하고 있고 선은 안 하고 있다면 너네는 구원된 자가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여 예정된 자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강의는 따로 많으니까 또 참고해 보시고요 자 6번 각주요 6번 이 글 전체에 대한 각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오늘까지 양심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뭘 배양해야 돼요? 양심 속사람을 배양해야 돼요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만드는 게 60배 120배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이 너무 똑같죠? 뭐랑 똑같냐? 바로 밑에 있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양심을 극진히 하면 본성 내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본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고 양심의 진리를 알 수 있으며 이게 본성이 직관되는 거죠 그 본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보세요 양심의 그 뿌리를 캔 사람은 보세요 밖으로 속사람이 속사람이 작동하는데 이 양심을 극진히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어디서 나온지 근원을 꿰뚫어본 사람은 그게 영에서 나오는 거 알죠? 그럼 영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내 영에? 영은 내 혼의 뿌리라는 점에서는 영이죠 그러니까 내 혼의 뿌리인 영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양심의 진리, 사랑의 진리가요 하나님의 법이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뭘 알아요? 내 영이 원래 뭐예요? 성령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버린다고요 자, 이 말 정말 설명 잘 돼 있습니다 속사람의 뿌리를 정확히 알면 영을 알면 영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직관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본성을 안 건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된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배양법도 나옵니다 그 본성을 배양하는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 그 전에 양심을 잘 보존하면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양심을 응원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만드는 짓은 내 본성을 배양하는 짓이죠 내 본성에서 하라는 거 한 거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뭐예요? 내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짓이다 어떤 사도일까요? 이분은 오래 살고 짧게 살고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을 닦으면서 천수가 다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진리의 무한 루프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확립하는 길이다 지상에서 맹자사도가 하신 것입니다 이거 앞에만 딱 써놓으면 교회에서 어이구 어이구 훌륭하시네 어디 야고보서나 어디 그쯤에 있겠네 맹자에 있는 말이에요 어떠세요? 죽이게 써있죠? 이래도 유교가 구원 이렇게 얘기한 맹자는 지옥가 있을까요?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나 자기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자신을 드러내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심어 놓고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이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을 안 하고 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다 왜? 알만한데 안 하니까 진노하는 거다 완전 숨겨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로부터 완전 숨겨버렸는데 우리가 악을 한다고 숨겨버렸다면요 악을 했을 때 진노를 못합니다 내가 잘 숨겼네죠 와 내가 완전 숨겼네 이놈이 악으로만 가는 거 보니까 욕심만 따르는 거 보니까 내가 나를 잘 숨겼네 이렇게 될 일이죠 안 숨겼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때문에 악을 했을 때 양심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런 논리를 로마서 첫 부분에서 사도바울이 펼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율법을 하늘로부터 돌멩이에 새겨진 율법을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자신의 양심에 양심이 영이에요 양심에 이건 양심의 작용이고 속사람은 양심의 본체는 영이에요 영이 원래 양심이거든요 자신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다 율법이 그게 완전한 법 지금 자유의 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보금적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율법은요 그냥 율법은 우리가 아는 구약의 율법들을 말하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런 완전한 법이니 성령의 법이니 하는 건요 자유를 주는 법이니 하는 거는 이 진리만 따르면 자유가 와요 어떤 계율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탈모드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에서 터져 나오는 자명한 진리만 펼치면 돼요 그래서 자유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보금적 율법이라고 합니다 보금적 율법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신 보금의 율법이라는 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율법 돌멩이 새겨진 게 아니라 성령에 새겨져 있다가 결국 그게 이제 어디에 이제 성령에 원래 이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이 성령을 어디다 딱 찍어요 우리 혼에다가 딱 인을 치면 어떻게 돼요 도장을 찍으면 우리 혼이 혼도 거룩 그 돼지에다가 있잖아요 1등급 이런 거 찍듯이 성령하고 우리 혼에다가 성령하고 찍어야 우리 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도장이 안 찍히면 우리 혼에 도장이 찍히면 이렇게 안 살 수가 없고 도장 찍혔다는 게 직관이고 직관하면 살아야 되고 도장이 덜 찍히면 직관이 덜 되면 덜 사는 거고 도장이 희미한 거예요 잘하면 지워지겠는데 하는 그런 공부하실래요 아니면 거룩해서 딱 구별되는 확실하게 성도 이 사람은 성도 하고 도장 딱 찍히시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도장 찍히면 생명체계도 기록될 텐데 그렇죠 칭의 얻어도 방탕하게 살면 생명체계도 이름 썼다가 지워집니다 뭐 도리곡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혼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에 새겨진 진리가 혼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게 성화다 이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얘기 이제 해야겠네요 마지막 10분 동안 요거 요 그림까지만 설명드리면 오늘의 강의는 끝납니다 뭘 지울까요 잠깐 지우고 갈게요 마지막 10분 중요하니까 잘 자 이때 진리를 직관하자 그랬죠 성령의 현전 안에서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된다 성령 안에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뭘로 새겨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심판하는 결국 예수님도 정의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 뭘 예를 들죠 알곡과 쭉정의 타장마당 타장마당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들끼리 타장하고 있으면 아무 득이 없습니다 정의의 심판이란 걸 하늘이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늘이 한다고 하느냐 하늘의 법을 어겼냐 따랐냐거든요 인간들끼리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으로 판단해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태양이 죄인 의인 가리드냐 태양은 누구한테나 비춰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건 의인이건 누구한테나 고루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봄기운이에요 누구나 잡쳐도 잘 자라고 그때는 다 가을은 쭉정이는 처벌이 그래서 여름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겨울처럼 지혜를 품고 있고 그렇죠 가운데가 이게 이 전체가 성실함을 이게 성실이라고 써놨는데 이 전체가 사실은 성령이니까 성령이니까 성실 써도 되지만 이 가운데다가 성령 써도 돼요 성령이 이 말씀들을 성령이 이 말씀들을 품고 있다라고 형상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성령이 진리들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진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는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품고 있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품느냐 직관하고 있는 방식으로 풀어요 품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를 꿰뚫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다 알고 있어요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대로 이 진리를 밖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봄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름이 나오고 가을이 펼쳐지고 겨울이 펼쳐지는 추나 추동이 펼쳐져요 춘분 낮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추분 낮이 제일 긴 하지 밤이 제일 긴 동지 추나 추동이 굴러간다 이거는 동서양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게 저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동서양이 똑같이 십자가의 진리 오행의 진리 똑같은 거예요 진리 그러면 저게 떠올라요 왜 1년 2년 3년 거치는데 항상 일정하게 굴러가는 게 진리거든요 옛날 사람들한테 삶 속에서 똑같이 관찰되는 거 개별 개별 구체적 현상에서 발견되는 보편 추상적 법칙 진리 그러면 추나 추동입니다 누구나 동서양에서는 추나 추동 동서양 뭐 동서 고금 항상 추나 추동 거기서 오행설도 나오고 다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다는 걸 보는 이걸 하루하루 보면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우리 태극처럼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봄은 낮밤의 일이가 같은데 덜 따뜻하고 많이 따뜻하고 양기가 발산됐다가 서늘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이게 하루에도 반복됩니다 아침 낮 저 밤 저녁 밤 계속 똑같은 사이클이 하루도 그렇게 돌고 일년도 그렇게 돌고 쉬지도 않고 매년 돌고 그러니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시네 그리고 봄에는 그렇게 만물을 사랑하시더라 가을에는 그렇게 엄격하시더라 그냥 도장 좀 찍어주지 그냥 쭉쩍이는 탁 퇴출 엄단에 처하시고 근데 이걸 다 꿰뚫어보시고 알고 계시더라 어떻게 만물을 다스려야 할지 다 알고 계시더라 실제로 다스리는 거 보니까 참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잘 다스리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직관력이 자꾸 좋아지는 겁니다 왜? 원래 성령이 진리를 직관하는 영이니까 이 말씀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이라고 안 하고요 왜 진리 안에 거하면 이란 말 쓰느냐 성령 안에 거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올지 모르지만 진리 안에 거해야 거룩이라는 게 거룩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해야 또 뭘 얻어요? 자유로 진정한 자유로 그리고 이 진리 안에 거하면 그건 반드시 실천되는 것이죠 실천까지 이어져야 거룩의 열매를 맺고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칭의 쪽이고 이쪽은 성화 쪽이다 이 두 공부가 다르다 예수님한테서도 이미 달라요 예수님은 계속 강조해요 제자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할 때가 있고 남한테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의 단계예요 자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요즘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그림 이해되시면 좋겠죠? 이해되시나요? 두 버전이 있어서 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다하다가 유능식이 멀리 가는구나 하실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작가주의 막 작가주의 막 이러면 멀리 가잖아요 대중과는 전혀 호흡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혼자 막 그림을 그려가겠죠 벽에 이런 거 제가 계속 그리고 있으면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 하나로 동서양 모든 종교를 제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랑 상관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랑 상관도 없이 텅 비어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카발라에선 나와요 카발라에서는 세피로트 아시죠? 어디다 그릴까요? 세피로트 여기 지금 설명 지나갔으니까 여기도 할게요 카발라에서는요 텅 빈 동그라미 똑같이 그려놓고 아인 소프라고 합니다 아인은 무란 뜻이에요 무 소프는 한정 무한정자 무국이에요 동양의 무국 어떤 극성도 없는 자리 어떤 제약도 없는 자리 이 텅 빈 자리가 한 점으로 응축돼요 초점이 잡혀요 이게 지금 이거 그려놓습니다 텅 빈 자리에서 한 점 초점이 응축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 텅 빈 자리에서 음향이 또 갖춰져 있고 이게 이제 이게 하늘을 구성하면 인간 땅이 또 펼쳐져요 인간의 세계에서 또 이 세계의 짝이 나오고 땅의 세계에서 또 세계의 짝이 나오고 이 전체 완성 이라는 게 펼쳐져서 이렇게 돼서 이게 세피로트입니다 총 1에서 10이 나와요 이게 천부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양의 1에서 10이 나오게 돼 있고 그게 무에서 나와요 천부경도 무에서 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허공의 자리에서 공에서 하나가 나온다 그 하나 안에 10이 다 들어있는 하나예요 자 텅 빈 자리에서 한 점이 나옵니다 이 한 점에는 1부터 10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하나예요 이 한 점이 우리가 말하는 IM입니다 나라는 현점 이 텅 빈 자리는 그냥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 존재예요 순수한 천지창조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차원대가 있어요 이 차원대가 작용을 일으키면 한 점 초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자리 안에 진리의 십자가도 이미 들어있겠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점이 의식이 또렷해질 때 세피로드트로 치면 이제 그 무국이며 이게 태극이죠 동양철학식으로 얘기해 본 겁니다 무국과 태극인데 왜 클태자 꼭지점 극자 우주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천지창조랑 상관없이 현존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는 천지창조를 시작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모습이에요 동양에서 선비들은 무국과 태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무국과 태극이 하나다 무국이 태극이다 천부경에서는 무에서 무에서 1이 나왔다 그 1안에 10이 들어있다 그걸로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천부경 카발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도마보금과 성경에서는 이 무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하면 여기까지 성부거든요 보세요 존재하는 중에 초점이 잡혀서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있는 나가 되고 스스로 있는 나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알아차려요 본래 잠재되어 있던 진리를 설명해 알아챈는데 이게 뭐냐 말씀을 알아차립니다 영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게 직관 상태 직관 이게 성령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성부가 영이시다 성부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부의 영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부르지 않으면 여기가 성부고 이게 성령이 됩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 하나님은 본래 영이기 때문에 성부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진리를 직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또 성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자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텅 빈 중에 존재하시면서 또렷하게 말씀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 아버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따지면 여기에도 이미 성령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미 이미 성령의 단계예요 성부 그래서 굳이 억지로 나누자면 성부를 무국에 배당하면 성령은 태극에 배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까지가 성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나 할 때 이미 뭘 전제하고 있어요 창조 이전의 하나님인 순수한 존재 아인소프 상태를 전제하고 그 상태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진리를 품고 있다 말씀이 뭐냐 이 세피도 전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는 우주를 천지인으로 이렇게 창조할 거야 말씀을 다르게 그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오늘 토요일이라 제가 이렇게 신의 관통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재미있죠 태극기랑 성조기랑 이스라엘 국기를 듭니다 세 개를 세 개를 나란히 붙여서 들고 계신 분 많아요 그 국기를 보고 저는 수화의 비밀을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 타오르는 불과 아래로 향하는 물 음양의 비밀을 음양이 최대한 조화된 상태를 그르는 이게 불이죠 불과 물로 거듭나라가 이거예요 불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은 성령을 상징하고 영적인 물은 생명수 생명수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에너지가 만날 때 천지가 창조돼요 자 창세기도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부터 이미 성령이 나와요 성령을 요즘 지금 기독교 신학자들은요 중세 때부터 성령을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무슨 시다발이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다발이 예수님의 시다발이 누구 명령을 더 먼저 많이 듣느냐 뭐 이런 걸로 토론하고 그래요 돌아버리죠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고 성령이 창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가 영이거든요 막 머리 지납니다 성령은 뭐죠 아 그럼 이게 사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요 영이시다 뭐죠 그러면 성부는 영이고 성령은 성부의 영영인가요 그러면 말장난의 성령 겁니다 창세기 때 이미 창세기의 설명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성령 에너지 위에 성령 에너지 위에 일반적인 물이 아닙니다 물질의 물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강대한 에너지를 품고 강대한 에너지 속에 성령이 성성하게 말씀과 함께 그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 강대한 에너지로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현상계를 만들어버립니다 치수화풍을 만들어버려요 땅 바람 불 빛이 있으라 불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버려요 여기 중심이 돼서 현상계를 창조합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 원은 현상계에요 이 위에 이 원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안에 있는 원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원 안에 이런 짓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이 순수한 원일 때가 순수한 존재의 하느님 상태고 성부 그리고 초점이 잡히면 성령이고 현상계가 만들어지면 현상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자가 중요합니다 지수화풍의 혈육을 갖춘 성령 성령이 진리의 화신으로 온 양반 그래서 혈과 육이 있는 성자 진리의 화신 말씀이 말씀 사랑, 정의, 질서, 지혜의 말씀이 그대로 인격으로 구현된 분 혈육에서 누구예요? 성자예요 성부, 성령, 성자로 강조해서 서로 통해 있는데 억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또 이쪽에서 나누면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이고 또 보시면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전에 지금 이 그림 속에 이걸 뭐로 나누느냐 보다 이 그림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신 게 중요해요 순수한 전제 영원한 전제예요 그 전제가 딱 IM이라고 내가 전제한다는 초점을 딱 잡고 내가 전제한다 안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전제만 있다가 I 할 때 여기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우주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를 만들 설계도 세피로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가 있으면 10도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가 선포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로 있다 하면 그 안에 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만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만상을 어떻게 품고 있냐 말씀으로 품고 있어요 자 아직 창조가 된 건 아니죠 창조의 주체는 맞는데 창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 아니죠 텅 비어 있는데 스스로 현존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분은 존재하는 님이다 존재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품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영이 영이 보세요 영이 초점을 잡고 말씀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현상계에서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용을 하면 성령이 돼요 다 영이에요 실제로는 본체와 작용으로 얘기를 해야지 영은 다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주에 딱 초점을 잡고 있다가 말씀을 품고 있는 거기까지만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주의 제일 아버지 우주의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죠 맞고 그 초점이 지금 보세요 이 초점이 이 두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중간지대가 의미하는 게 텅빈 중에 또렷이 알아차리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고 이 그림은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가 말씀을 직관하면서 현실에 그대로 만들고 계시다가 돼요 이게 성령이라고요 이 성령은 창조 하나님입니다 주제 현실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하나님 이 중간에 양쪽 다 끼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텅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현존 상태에 들어가 보면 땅 비고 시공도 없고 생각감정도 없고 시공도 없는 중에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의식 영만 있어가지고 나의 현존만 있어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의 현존이죠 자 이 상태는 성부냐 성령이냐 할 때 지금 밖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창조의 힘이 본판이잖아요 여기가 창조의 원형을 다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때는 성부라고 부르잖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부가 실제로 지금 제가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뭘 하고 있어요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면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경영할 때 그럼 이 자리는 뭘 하고 있어요 중심이 돼서 중심 역할을 해주죠 이 자리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활발하게 경영하고 있으면 성령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알고 보면 둘 다 똑같은 자리인데 아버지로서의 위격 우주를 진리대로 우주를 활발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성령 그 본체가 되는 성부 할 때 이 중간지대는 겹친다 사실 느낌은 다르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자 제 안에 순수한 영이 있습니다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제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영의 상태로만 있으면 여기 구분으로는 성부 상태인 거고 제가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분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제 안에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를 직관하는 성령이 놀까요 아니요 그 진리를 직관한 걸 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렇죠 이 자리가 현상계를 경영하고 있으면 성령 원래 성령짜리에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현상계를 경영하는 자리로 해서 분리해가지고 순수한 우주의 근원이라고 설명할 때는 성부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이거 이해하면 이해하시면 칭이 성화의 경지에 가셔야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영적 비밀이 근데 이게 다에요 여기 뭐 그림 더 안 붙여도 이게 다니까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거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면 좋겠고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요 십자가의 진리가 진리가 태초에 창조 그 그 이 태초 창조 이전에 이미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랑 함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죠 근데 이치는 맞죠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게 없다 맞죠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약간 힘들어지죠 어 예수님이 왜 갑자기 거기 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자가 진리의 화신이죠 자 속에 이걸 그대로 그리면 이거잖아요 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속에 있다가 밖으로 선포된 게 온전히 선포된 게 성자예요 성자를 뭐라 그래요 성육신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네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 육신이니까 어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네 여기 계셨네 그리스도가 이게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부 여기서 말씀만 성자 그리고 이 성령의 작용을 성령이라고 이 성령이기도 한 이 하나님 우주 존재의 근원 자리를 존재의 근원을 존재의 하나님 본질의 말씀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니까 본질의 하나님 우주의 주제의 하나님 우주의 역사하신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론이 중세 때 만들어집니다 저런 논리로 이해되세요 이게 중세의 모든 삼위일체론도 다 꿰뚫으면서 또 다른 식의 삼위일체론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성부는 순수한 존재 성령은 진리의 영 성자는 진리의 화신 어떠세요 모든 존재의 근원 진리의 영 진리의 화신 성령의 이상을 정확히 안 잡아주면 개판이 돼요 성령은 누구시다발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시다발이처럼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진리를 구현해 주는 게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또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이 논쟁이 붙습니다 또 빠질만한 함정에 인류는 다 빠져요 이제 함정이 안 빠지고 봐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에요 성령이 성부예요 사실은 그 성령이 활발하게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데 간여할 때 성령이라고 하고 우주의 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성부라고 한다는 이해 되시죠? 좀 하나 더 버텨려고 했는데 위험해서 지금 기분 좋은데 딱 하나 더 버텨면 성부 성령을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럼 이게 우주 안에서도 성령이 주제하고 우주 안에서 성령이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뭐가 지금 혼육을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영과 지금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우리의 영이죠 우주의 성 우주적으로 볼 때 성령 이 성령 자리에서 같은 성령인데 우주적으로 성령이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있고 지금 또 자한테는 영으로 이렇게 경영하고 있죠 성령과 영의 관계가 있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 여기를 성령이라고 하고 여기를 성부라고 하더라는 거죠 우주를 경영하는 성령을 성부라고 불러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좀 통일 좀 해서 쓰지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지금 이게 나올 거 다 나온 겁니다 성부 성령 성자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셔도 돼요 지금 이거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고 이 그림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또 외워야 돼요 존재 그 다음 뭐였는데 존재 빈칸 쳐놓으면 존재 본질 주제 헷갈리신다고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자 여러분 안에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 임해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직관하게 해주고 진리를 구현하게 해줍니다 우주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면서 우주의 영으로서 계시면서 우주 전체를 굽어보시면서 우주를 창조하고 주제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주 하나님을 성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 이렇게도 부르더라는 거죠 그럼 성령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일을 운행하더라 하면 결국 뭐예요?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품고 창조했다 그 진리를 그리스도다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더라 사도들이 예수님은 그런 주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니까 사랑의 진리가 육신을 혼육을 입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법신은 뭐예요? 진리 그럼 진리는 원래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랑 애초에 우주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랑 말씀이랑 합쳐서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 야 거기서 무릎을 딱 치는 거죠 사도가 예수님이 창조하셨네요 우주를 그래서 사도들의 글에는 천지 창조를 예수님이 했다고 나와요 그 이유 아시겠어요? 그 논리의 흐름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 계셨던 진리가 예수님의 본체 아니냐 그렇네 이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할 때 진리가 없이 창조가 돼 영만으로 그럴 리가 그러면 누가 창조했어요 우주를 예수님이 됐죠? 저는 이렇게 잘못된 경로도 다 추적합니다 어디서 삐끗했는가 그럼 거기서 또 취할 게 나와요 그러면 자명하다 그러면 이 말을 자명하다고 저는 우기려면요 마찬가지 우리도 진리의 화신이 되면 여러분이 천지 창조한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의 진리의 화신이니까 그 사랑의 진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있다가 우주가 나왔으니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할 바 인정할 거 아니면 예수님만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지 말라 왜? 우리는 도마보금에 나오죠 시작부터 우리는 예수님 쌍둥이니까 너무 한쪽만 몰아주면 다른 형제가 상처받는다 아시겠죠? 한쪽만 딱 느낌 오시죠 이제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이거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는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체가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그 근원을 성부라고 하고 본체 성령의 본체를 성부라고 하고 성령의 인간적인 작용을 성자라고 하자 이 소리고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가장 근원의 성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작용으로 본체와 작용 관계에요 본체가 작용으로 우주를 창조하더라 근데 작용하고 있는 중에도 본체는 항상 똑같으니까 불변하니까 성부 성령으로 우주가 존재하고 불러가는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성자가 여기에 꼽사리로 낍니다 사도들이 넣어준 거죠 말씀을 성자라고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이제 딱 나눠지죠 이게 중세식 3일체예요 존재의 하나님 본질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주제의 하나님보다 역사의 하나님이 좋겠네요 바꾸겠습니다 역사 이게 좀 기독교 분들은 아시겠죠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성령이 한다니까 시다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 잘 들어 성령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해는 되지만 약간 좀 탈선했구나 아시겠죠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 가지시면 오늘 이해 잘 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teful niet priest 안 disappearing 아파트 스흶 일 에